하.. 디펙트 너무 곱다.. 좀.. 전기구체 좀 마지막에 때린 적한테 들어가면 안될까? 아니면 그냥.. 적 선체로 하든가.. 뭐하는거야 이게.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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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최초기 소비 누가 내리느냐 딸기 번구 휩쓸기 둘다 너무 좋다 보스가 육강령이니까 번구를 쓰자 엑사 고스트 명중 노가리 빨리 떠서 육강령 정도네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잡았네 하위모 가교광선 탐색 지금 댁에 하위모도 쓸만한데 래퍼 눈알 파지집 에프티엘까지 여기 턱 턱 턱 턱 에프티엘 턱 턱 에프티엘 턱 턱 턱 턱 계속 고기가 보충되어서 없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거 사실 포켓몬 아니야 포켓몬 뼈 씻어서 흘려 보내면 다시 나온다벨 포켓몬 일자사격 명중 홀로그램 홀로그램 하위몬 카드를 한장 제거합니다 카드를 하나 제거합니다 모작위 한장을 강화합니다 홀로그램 지루 먼저 봐야 되는데 그래도 뭐 배터리 최적화 입술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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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오 깜복 토백 요 noise 어 세상에 이걸 왜 따로 주냐고 아니 왜 같이 주냐고 세상에 어떻게 저거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말인가 윙붙지 자가수리 윙보트 아픈 기억이 어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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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둠 에이툰 어둠 어둠 고기개구리는 눈할퀴기 어둠 이제 뭘 더 채워야되지 빙하같은거 먹어야 냉기 냉기가 좀 더 있어야된대 냉기랑 축전기 신빌 지휘 캠 지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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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이게 뭐야 컨드 이제 터보 나올때 안됐나 아이 드로버프 이건좀 하위모만 잘 떴어도 위협했다 엘리터너도 오이씨 현둘개 노선 오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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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두개 오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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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appy 오이씨 엘리터 china 그래서 왜 빙하가 없죠 그 빙은? 그래서 빙하는거 언제 주려는듯 더보 보탈산세 좀 보탈이벤트 왜 있는지 보도세 보탈산세 좀 보탈산세 좀 보탈산세 좀 보탈산세 좀 보탈산세 좀 보탈산세 좀 보탈 타면 점수라도 주나? 전에 탔을 때 안 줬던 것 같은데 주가 점수 그러면 진짜 왜 있는 거야? 보탈 타면 그 똥쟁이 점수 깎는 것 마냥 보탈 점수 줘야되는 거 아냐고 죽전기 나왔다 아니 죽전기도 있고 조각보험도 있는데 냉기는 왜 없냐고 냉기 제발 내가 죽된다고요 왜 안 집어줘 취소도 그렇구나 허허 워허 아 노답 아 잘못 눌렀다 아씨 잘못 눌렀어 어 윙부츠 빠지면 냉기 없는 거 심각한데 지금 아 냉업진수 빨리 땡기이대나 냉기 냉기 히 냉기 아 냉기 이렇게 안 나오면 냉기 어떻게 있냐 닐때문 ?? gä 푸 에 히 히 Bu comments 아 냉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병 속의 탐색은 뭐든지 될 수 있다.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한? 오한? 잠식을 강화하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. 포션 잘 챙겨가서 변양의 인공물만 매기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게 상관없다. 플라즈마... 플라즈마... 평영 하나 더 넣었어. 더보 두 개나겠군. 노발도 어리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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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 방패. 자동 방패. 개봉. 노발도 어리네. 뭐요? 채팅 서버 튕겼었네. 도든 포션 사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전투 몇 개 안 남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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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투ingen Community 네 명이화 hoă함 Systems Play. 아 이거지 수동 룬필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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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펙트가 헬팽이 못 사는 거 아니지만 좀 그러네 좀 더 쉬는 거 아니지만 좀 더 쉬는 거 아니지 좀 더 쉬는 거 아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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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집 6이니까 충분하겠지. 컴드... 컴드보단 지금은... 방열판이 들어가 줄 거니까... 축청기가 맞을까? 방열판이 맞을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편향 지금 쓰는 게 낫겠어요. 편향 지금 쓰는 게 낫겠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우, 개아파. 위험하다. 냉기가 너무 없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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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